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수연이 마른 잎도 좀 떼고 줄리아나 같이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수연이가 지금 출연했어요. 사실은 수연이가 출연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고 줄리아나가 화분이 마음에 안 들게 식재된 게 있어서 그 화분을 빼고 거기에다가 좀 길이감 있게 심어줘야 되는 다육이를 식재를 하려고 제가 이제 줄리아나를 화분에서 뺄려고 보다 보니까 줄리아나가 수연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. 수연이처럼 느낌이 약간 비슷한데 색감이 좀 다르거든요. 지금 제가 마른 잎을 떼고 있는 얘는 수연이 어때요? 수연이 제 수연이 예쁜가요? 제가 항상 제가 수연이를 잘 못 키워가지고요. 수연이는 제가 볼 때마다 사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아이고 개 중에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묵어가는 애가 있는데 얘 진짜 오래된 거예요. 오래 이 화분에서 지금 키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묵고 있는데 아 수연이는 마른 잎이 이렇게 잘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집이 센 마른 잎을 갖고 있는 게 수연이. 아이 좀 손만 딱 대기만 해서 후두둑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. 수연이는 특히 이제 이거 말고 얘 어떤 수연이 또 있냐면 왜 얼굴 로제트 쬐끔해가지고 얘는 약간 좀 프릴감이 좀 더 강하지 않아요? 얼굴이 로제트가 좀 더 크죠? 근데 쬐끄만 수연이들이 있어요. 얼굴 쬐끄만 애들. 걔네들은 또 마른 잎이 더 안 떨어져. 진짜로. 아이가지고 마른 잎 뛰려고 하면 승질나갖고 그래서 저는 마른 잎을 또 막 그렇게 즐겨워서 뛰는 타입도 아닌데 야 또 줄리아나 잠깐만 나가 있어봐. 그래서 요 수연이가 보니까 적심한 수연이네. 이거 합식한 거 아니야 혹시?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오래돼갖고. 적심 자국 안 보이게 좀 깊이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네들도 분갈이 타임이 지금 왔거든요. 아이 그냥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. 수연아 분갈이 해줄게. 바른 잎부터 떼고. 아 지금 분갈이 다 여기가. 음 수연이 꼬집으면 얼굴 풍성해진다고 하잖아요. 저는 제 수연이 아까워서 못 꼬집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꼬집기용 수연이를 사요. 그런 다음에 또 꼬집으려고 하면 또 아까워서 못 꼬집고 반복하고 있어요. 수연아 너는 집을 바꿔줄게.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적심 자국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적심 자국 안 보이게 푹 묻어줘야 되겠다. 자 그러면 그냥 마른 잎 그냥 떼느라고 고생하지 말고. 아니면 그냥 얘를 화분에서 꺼낼게요. 꺼내서 좀 하면 좀 더 수월하게. 자 이게 화분 위로 얘네가. 자 요거는 써요. 자 요 위에 복토한 거는 마감토 요거는. 이 당시에 제가 보니까 소마사 갖고 복토를 해준 거 보니까 되게 옛날에. 옛날 스타일 분갈이. 우리 복토는 다 소마사 갖고 복토를 하라고 영상에서 알려줘서 얘도 그때쯤 한 것 같네요. 꽉 찼어 뿌리가. 어머 들어가지도 않아요. 어떡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막 카메라를 건드리고. 얘가 뿌리가 어마어마치하네. 혹시 내 수연이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합식을 막 여러 개를 해준 거 아니야?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왜냐면 아무리 적심을 해도 이렇게 그냥 막 중구난방 적심을 했을까?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내꺼가 여기 들어가 있겠다. 내꺼를 심으면서 합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와 왼관에서는 나오지 않을 모냥. 뿌리가 지금 다 잘리고 있습니다. 화분도 살려야 되고 다육이도 살려야 되고. 우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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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토분이에요 여러분. 토분입니다. 아이고야. 자 우선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해서 얘부터. 지금 뿌리가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잘려가지고 지금 나왔을 것 같거든요. 얘는 물을 또 매겨가지고. 이게 뭐야? 가루깍지야 뭐야? 자 우선은 이건 여기까지 잠깐 놔두고요. 잠깐만 아가야 누워있으세요. 얘가 화분이 어땠나 제가 보여드릴게요. 화분 속 환경이 어땠나.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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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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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대단 뿌리가 저 보이세요 얼마나 잘 내려갔는지 대단 아 진짜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저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. 고마워. 잘 키워줘서 고마워. 정말로. 너무 대단하죠. 기분 좋은 그리고 냄새가 나. 이게 프리티다육 사장님의 흙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파면 뭔가 기분 좋은 냄새가 나. 대단하다. 와 이렇게 약간 쫓고 그리고 흙. 알맹이 입자 자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. 프리티다육 사장님 때 것. 자 이렇게. 자 이제 우리 녀석의 마른 잎을 떼고 분갈이를 이제. 마른 잎 참. 마른 잎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안 떨어지. 하긴 요거는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. 이 정도면 진짜. 이 수연이가 그 진짜 찌글찌글한 수연이들. 얼굴 쭤끔만 했듯. 아우. 걔네들은 진짜로 뛰기도 해서 더 힘들고. 그리고 마른 잎 뛴다가 수연이는 목대를 잘 부러뜨려요. 저는 그러거든요. 목대는 여리여리한데 그 목대에 그 마른 잎이 너무 세게 붙어있으니까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는 얘가 안 떨어져도 사니까 이런 거 아닐까? 이런 생각들을 또 어떤 때 해요. 그래서 굳이 안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뛰는 건가? 이런 생각.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두둘레야 속 애들이 있죠. 걔네들이 진짜 뛰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저렇게 붙어있는 거면 생태계에서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걔네들이 그게 붙어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니까 저게 저렇게 붙어있을 텐데 우리가 키울 때는 쟤를 그냥 그냥 훌렁훌렁 그냥 다 떼버리죠. 너는 왜 이렇게 여기 붙어있는 거야? 왜 잘 안 떨어지는 거야? 뭐에 쓰려고 이 마른 잎을 뭐 쓸데가 있나? 진짜 쓸모가 있나? 마른 잎 다 정리해갖고 오겠습니다. 놀랍게도 한몸이었어요. 놀랍죠? 근데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가지 두 개는 떨어뜨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요 정도까지 팍 묻어갖고 이것도 떨어졌네. 팍 묻어서 안 보이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화분 요 화분에다가 와우 살짝 보이나? 이 정도까지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지금 흰색 화분이어서 너무 예뻐요. 흐흐흐 마음에 들어. 너무 좋아하는 이게 지금 여리여리 가늘가늘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낮아갖고 얘가 뒤에 있는 애가 더 예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.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깊이 한번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꾸 묻는다고 하죠? 지금 제가 억지로 억지로 군생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군생이라고 하는 우리는 군생을 원하고 군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폴라이트 배수를 합니다. 이 정도만 할게요. 그 다음에 수연이를 바로 식재를 해줄 건데 수연이는 분갈이를 해주면 우리 수연이가 아마 더 예쁘게 잘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가 앞이어서 굳이 뭐 앞뒤를 따지자 하면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그리고 여기 분리된 거 여기다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꽂아 봅니다. 쇼벨로 영양을 좀 줘야 되나 너무 너무 박한 흙을 넣어주나 나이가 있는데 갑자기 슬퍼? 나이가 있는데 오수목포트를 살짝 넣은 흙을 또 좀 더 넣어주고 예전에는 토분이었다면 이제는 유약분이기 때문에 물마름은 토분에서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자연스럽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서 참 여러분들 본분가리 본분가리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. 여기가 앞이다 여기다 앞이다 이렇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게 막 너무 대놓고 처지진 말아주라 워낙에 깊이 심어놓은 얘는 나중에 분가리 할 때 좀 그럴려나 너무 깊이 심겨져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게 한몸 적심 한몸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 다육은 아마 예전에 프리티 다육에서 제가 분가리를 해갖고 온 다육일 거예요. 화분이 저 화분이 프리티 다육에서만 판매했었던 화분이거든요. 저 화분 제가 소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 화분 사러 오셨었어요. 일단은 정식으로 판매 소개를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저 화분이 좋아서 저는 좀 토분을 워낙에 좀 좋아하다 보니까 탕탕탕탕탕 자 이렇게 여기서 그 아 예쁘다 아 마음에 든다 여기에다가는 약간 조금 거친 그런 거친 마감을 해도 상관없고 굳이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어블로우를 부니까 이 펄라이트들이 날리더라고요. 그래서 마감은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에어블로우 부니까 그냥 아주 펄라이트들이 그냥 사방천지 다 날라다녀가지고 마감은 마사마감 마사마감 펄라이트 날라다니지 말라고 이제 또 목대로 크는 닭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다육들 오늘 다 관수 좀 일부 하셨거든요. 안 준다고 하시더니 다시 또 관수 하셔가지고 지금 에어블로우 불어주는 소리입니다. 탕탕탕 수연이 분갈이 마쳤어요. 정리할게요. 이번 시간 분갈이 한지 좀 오래돼서 화분에 뿌리가 꽉 찬 제 수연이 적심 군생으로 만들어진 수연이어서 적심 자국이 보이지 않게 깊이 묻어가지고 이 정도 들어와 있어요. 이렇게 깊이 묻었고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행복추 순수 시리즈인데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. 저 뒤쪽에는 줄리아나가 보이네요. 사실 줄리아나 이 화분에서 빼내려고 준비하다가 줄리아나랑 수연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연이가 이번 시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수연이 어떤가요? 이 토분에서 이 화분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